안녕하세요 디스 이스 수수끼리 입니다 오늘은 아빠랑 함께 보내는 저녁 일상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반찬은 불고기 당면도 불려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을 불릴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여기다 불렸어요 당면을 투하해서 불고기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아빠 지인분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요리 실력이 안 되고요 제 남동생이 요리를 진짜 잘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있었을 때는 진짜 남동생이 거의 다 음식을 했고 저는 진짜 그때 음식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설거지만 주구장창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부러 아, 차가워. 마이스트로. 아빠,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 돈 내놔. 맛있어? 아, 못해. 파생활 치매에다가, 보이지? 넌 몰래 불법 촬영 뭐하냐? 몰래카메라? 오늘 몰래카메라야. 아빠를 찍는데. 그건 몰래 찍은거랑 똑같은거지. 날 봐봐. 글레오팝 들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저는 요리는 안좋아하는데, 설거지하는건 진짜 좋아해요. 저녁에 밥을 다 먹었으면, 이제 밥을 다 먹었으면, 저녁에 아빠가 항상 하는, 루틴이 있는데, 바로 저한테 마사지 받는거에요. 그래서, 집에서, 아빠 홈케어를 제가 해주고 있어요. 비오템이랑, 이번에 새로 산 달바스킨이랑, 리더스 마스크팩 엄청 좋아하는데, 다이소 갔더니 앰플이 엄청 싸게 파는거에요. 그래서 이거랑, 마지막으로, 이것도 다이소 가서 샀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개를, 아빠 얼굴에, 듬뿍듬뿍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행복한 사람일까? 이 정도면 행복한 사람일까? 이 정도면 행복한 사람일까? 이 정도면 행복한 사람일까? 차가워! 아 차가워! 아빠 오늘 아침이 어땠어? 얼굴이 좀 홍조있는 것 같아. 홍조? 나도 홍조있어, 아빠 닮아서. 홍조 없애려면, 그거 해야돼. 네이저. 어. 이거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빠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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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동영상 올리면, 효녀라고 소문나는 거 아니야? 좋은 분위기에서, 오늘 스쿱을 만나는 너는 여기냐? 제가 가위를 못 깎아서, 아빠가 항상 깎아져요. 배 먹을 때. 아빠! 아, 틀어져. 할머니가 아빠 가위를 꺾는 거 보면, 깜짝 놀라겠다. 난 왜 가위를 못 깎아지? 난 왜 가위를 못 깎아지? 난 왜 가위를 못 깎아지?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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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다치려고? 봐봐. 봐봐. 이거 이렇게 어렵다니까. 또 1번 찾아봐. 엄청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청년 그림 찾기와 똑같은 거에요. 내가 금방 뭐, 못 잔다고? 일주일 안에 끝나는 거 아니야? 하려고 마음먹으면, 일주일도 끈적이지 마. 취미로 해야지, 그림이라면 어려워. 큰 곳이 이렇게 다, 그림은 다 있어야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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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하고, 7번하고. 안 헷갈리게 해. 내가 미국에 가는 게 빠르지, 이걸 끝내는 게 빠르지. 어떻게 생각해, 아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빠. 아빠 엄청 잘한다. 그 부시로 딱 마무리해야지. 근데, 부시 안 좋아. 아빠, 부스 살까? 이거 미술하냐? 이거 미술이네, 역시. 그럼 이게 미술이지 못해. 노가 되제. 예술, 예술. 막걸리가 좋겠다. 이거 소를 좋아할게, 예술을 말해. 그림, 먹기 잔세잖아. 부산 잔세잖아. 부산 잔세가 많이 나오잖아. 부시 좋아하지, 잘 되지. 참. 이 Rosa, 미술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라봐. 아빠, 돈이 많이 드나봐. 어! 아빠 이거 잘 칠했다. 이거 이제 닦아. 오오오오오. 그래, 그럼 마무리해, 아빠가. 눈이 안 들어올 것 같아. 힘들어. 아빠, 마무리 한마디 해. 우리 딸 사랑해요, 뻑시리. 봐봐 임학교 치른데 1시간 넘게 되겠다 피리를 사랑해요